역시 축구에 관심 없으신 시애틀 제2방님 제가 골을 넣었는데 지금 권투 권투 휴대폰 다 깨져가지고 핸드폰 액정 깨지셨어요? 아니 지금 깨졌어요 액정 최근에 깨지셨잖아요 평소에 물건을 거칠게 사용하시는 편이세요? 네 제가 그렇게 막 아끼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막 옷이든 신발이든 뭐 뭐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되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막 멀리서 이렇게 막 소파로 던지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라 좀 어 그래서 이렇게 쉽게 깨지고 뭐 이렇게 막 깁스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핵점 왜 깨졌어요? 이번엔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걸 놓다가 이렇게 침대로 던지다가 이걸 실수로 이제 같이 던져가지고 이게